도벽 맞다 형 단식이면 도벽이 좋을 텐 이번 판에는 그럼 도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돈 되는 거 다 써볼게요 이번에 룬은 이렇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적 통찰? 어 어 뭐야 나 찍어 아 이거 우리 한번 제대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자아자 화이팅 자 도벽 한번 써볼까요? 한 대톡? 두 대톡? 세 대톡? 네 대톡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들교가 어 에 에 에 저 죽어요 좋아 조금씩 도벽을 잘 쓰고 있죠? 누는 거 왔으니까 한번 즐겨볼까요? 파티타임! 자 죽어버려라 저세상갈 찌어다 헛헛! 뿅! 나이스샷 자 일단 저 집 좀 갔다올게요 자 일단은 이거를 다시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물량 이건 팔거고 이거는 쓸거고 아 저게 안되네 한 대가 아 저게 안되네 한 대가 마시아 어떠냐 친구야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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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 한 대톡? 두 대톡? 세 대톡? 나이스샷 한 대톡 한 대톡? 두 대톡? 세 대톡? 세 대톡? 세 대톡? 다섯 대톡? 오우 승리했더라 승리했노라 오우 승리했어요 아 완벽해요 어허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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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요 느낌 좋아요 어 느낌 안좋아졌어요 갑자기 어 나 너무 아파요 어 아파요 아 진짜 아깝다 어 나 나 지켜줘요 나 지켜주면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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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뺄까 어 뭐야 뭐야 야 야 버서스 지려버렸다 이게 버서스란 말인가? 우리 둘 다 죽은거 같은 느낌 이 몸은 끝떡없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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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 혼나요? 어허 맞았어 맞았어 어허 들어와 들어와 무섭지? 고통에 휩싸일 준비하여라? 고통에 휩싸일 준비하여라? 어? 아이 도망가버렸어 음 고통에 어이구 이거 뭐야 어 오케이 한 대톡? 두 대톡?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제발 아니면 기도 역시 기도 메타야 한 대톡 두 대톡 세 대톡 나이스 한 대톡 두 대톡 아이고 아이고 힐 있는데 힐를 못사워 드렸다 아아 아 죄송해요 단식을 하도 하다보니까 힐에 미쳐가지고 탕켄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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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탕켄치님 탕켄치님 저 먹어주세요 아이고 못먹었어 아하 아하 탕켄치님 오케이 나이스 나도 탔어요 다크호스의 등장이다? 다크호스의 등장이에요? 긴장하여라? 어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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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너무 세다 진짜 너무 세다 너무 세다 하지만 나의 카이팅으로 무너지리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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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될거 같은데? 나이스샷 일단 그 다음템 같은 경우에는 부인수를 가보도록 할게요 한 대톡 두 대톡 세 대톡 네 대톡 다섯 대톡 나이스샷 밟고 호호호호호호호 한 명 끌고요 쏘라카를 끌면 대박이겠다 근데 내가 쏘라카를 잡아버렸고 오케이 카이사 다음은 너야? 아닌가? 아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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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샷 와 딜 딜 꾸준히 넣었어요 자 일단 구인수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템 같은 경우에는 돈바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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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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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버려요 먹어버려요 나이스 막타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됐다 이거 그냥 밀자 끝났어요 게임 한 대 두 대톡 세 대톡 네 대톡 다섯 대톡 여섯 대톡 일곱 대톡 여덟 대톡 아홉 대톡 열 대톡 열두 대톡 나이스샷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누누 누누 나이스 나이스 끝냈다 끝냈다 단식 메타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단식 메타를 한번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허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